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공입니다. 3-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딜 친야는 집주인 김주인 와 대단하다 집주인 그리고 레지던트는 거주자 거주자들에게 어휴 거주자 두 번 더 오네요. 거주민들에게 beginning 시작으로 했듯이요. beginning around 대략 4월 중순 시작으로 2017년 Contractors는 건축계약자 건축계약자들인데 4-city-of-southfield까지 사우스필드라는 도시의 건축계약자들이 유일조동사 동사원형이죠. perform은 수행 할 것이다. 그 다음 watermain 하면 수도 본관 자 수도 본관과 페이브먼트는 도로 포장도로에요. 보통 포장도로 replacement은 대체공사 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제 문자를 in your area 너의 지역에 소비자 에너지라는 것은 일단 대문자니까 얘가 뭐 공사겠죠. 이 공사가 will also perform 수행할 것이다. 또한 올소는 삽입절이고요. 셀렉티브 get service 선택적인 가스 서비스 리뉴얼 재갱신 재갱신을 as는 자격이였죠. 뭐로써 part of work 일의 부분으로써 map 지도가 attached 수동이죠. attached 되어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첨부되어 있다. 첨부되어 있는데 이 편지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이 편지라고 해도 되고 이 편지에 들어가 있는 map이라고 봐도 되고 map의 해석이 더 정확하겠죠. 이 map은 shows 단수에요. 자 보여주는데 area 지역을 water main replacement 는 수도 본관 교체 자 수도관 수도관인데 어떤관이냐 수도 메인이니까 본관 교체에 대해서 자 그리고 기대 대체에 대해서 자 the purpose of road improvement 까지 자 proposed 여기서는 제안 되어진 자 제안되어진 과거분사가 자 road improvements 까지 주어수시켜줘요. 과거분사로 이 제안되어진 도로의 improvement 개선 개선 개성 개성 아니고 개선입니다. 개선들은 잘 메이드 좀 수동으로 썼죠. 얘도 자 만들어졌는데 possible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 자 땡스 투 수고로 쓰이죠. 덕분에 어 와 잘 들어가네요. 덕분에 시티스부터는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더 가도 되겠네요. 자 이 도시에 그 도시에 99 million street improvement bond 자 bond가 여기서 뭐냐면 채권 자 주식이나 채권 철권 와 무섭다. 채권 때문에 자 자 위치가 말하는게는 도시 개선 채권은 월스 어프로브드 또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승인 승인 승인되었는데 자 by voters 투표자들이에요. 2016년에 자 watermain 아까도 나왔죠. 수도 공간은 will bpp 대체되어질 것인데 자 under water fund 펀드가 뭐냐면은 이건 여기서는 기금 기금 어이구 망했다. 정리좀 해야되겠습니다. 자 under 아래에서 뜻이요. 그러면 수도 기금 아래에서 자 work is 이 공사겠죠. 공사는 스케줄 되어있다 수도 목적으로 to begin 시작하기로 시작하는 것을 자 during 뒤에는 9 들어가야되겠죠. 그럼 4월 어 2017년부터 자 majority는 대다수 자 대다수의 일은 will bpp에요. 그러면은 또 조동사 bpp가 완료되어질 것이다. 자 buy는 미래전치사 뭐뭇이 되어서에요. 그러면 11월 15일이 되었어요. 2017년 자 몇몇의 minor restoration of line area 까지 자 sum이 들어갔으니까 복수로 취급하죠. 자 그래서 쭉 가다가 뒤에 areas에 복수로 썼어요. 자 restoration of 어 restoration은 복구 와 복구는 좀 어렵죠. 발음이 자 복구인데 lot area 잔디 지역에 대한 복구인데 자 that is not completed 음 자 어떤 복구냐면서 대선 restoration 받아주고요. that is not completed 완성 끝나지 않았던 2017년에 자 growing season 이 기르는 기간 동안 끝나지 않았던 잔디에 대한 복구는 매매사 복구는 자 will be pp 또 완료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초반인데 봄에 2018년에 그러니까 뭐 기간이 잔디 키우는 기간이랑 안 맞으니까 일단 수도공사부터 해놓고 나중에 잔디 복구는 다시 2018년 봄에 할 것이다. 어 이 공사에 대한 예정된 공사의 일정을 공지하려고 가 이끌는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가셔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수도관 뿐만 아니라 뭐 도로 복구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자 수도공관 공지 일정에 대한 수도공관이랑 도로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도로의 공사 일정 공지 이거를 비키씨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수도공관 공사 일정 공지 수도공관 공사 일정 공지